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 사이에 점전화 Q를 한 개 놓았을 때 Q가 받는 힘 F를 한 번 계산해 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. Q가 받는 힘 F의 전기장 E의 전기세기에 쿠클롱의 전화를 놓았을 때 E에 작용하는 정전기력 F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E라는 전기장이 있고 그 사이에 점전화 Q를 놓았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전기장이 이 사이에 점전화 Q를 한 개 놓았을 때 Q가 받는 힘 F를 한 번 계산해 봐라 하는 이야기예요. 알겠죠? 이거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쿨롱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. 쿨롱의 법칙은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이에요.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쿨롱의 법칙이에요.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힘 F를 계산하면 두 개의 점전화 전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어때요? 힘의 관계를 가지죠. 전화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. 플러스 전화, 마이너스 전화 그죠? 그런데 플러스, 플러스 같은 전화끼리는 어떻게 돼요? 서로 밀어내죠. 서로 다른 전화끼리 잡아 생긴단 말이에요. 그 힘이 얼마만큼 작용을 하느냐? 하는 걸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쿨롱의 법칙을 중에서 구하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4파의 입실론제로 R제곱분에 Q1, Q2고 힘이니까 벡터예요. 그래서 이 방향은 선분벡터라고 불려지는 AR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. 그 말은 이때 R은 뭐냐면 두 점전화 사이 떨어지는 거리예요. 이걸 R이라고 불러요. 그리고 이 방향이냐? 이 방향이냐? 즉 Q1이 Q2에 가해지는 힘이냐? Q2가 Q1에 가해지는 힘이냐? 그러면 알겠죠? 그래서 방향이 결정이 돼요. 그래서 R도 벡터로 취급을 해요. 벡터는 B를 끄면 돼요.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하면 두 점전화 사이에 발생하는 힘을 계산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어떤 전기장의 세기, E라고도 정의되는 파라미터 값이 있어요. 전기장의 세기는 어떤 전기냐면 두 점전화 사이에서 가해지는 힘인데 그 중에서 이 힘에서 한 놈의 전화가 1클롱의 단위 전화라면 1클롱의 전화라면 1클롱의 전화라면 그럼 어떻게 돼요? 여기서 Q2가 1이 되겠죠? 그죠? 즉 Q1에 의해서 1클롱의 전화에 가해지는 힘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. 됩니까? 다르게 표현하면 일반화 시키면 어떤 하나의 점전화에 가해지는 전기력 F 되죠?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장이 세 개라고 정의를 해요. 그 말인지 알겠죠? 됩니까? 그러면 어떤 공간상에 이런 전기장이 발생되어 있는 공간에 점전화 하나를 딱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 놈은 이 놈에 의해서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. 이 관계에 의해서. 됩니까? 따라서 전기장이 분포하고 있는 전기장이 가해지고 있는 공간 내에 하나의 점전화를 놓았을 때 이게 받는 작용하는 힘 전기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? F는 Q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. 이렇게. 되죠? 이 말이 무슨 말인가?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쿨롱의 법칙은 두 점전화 사이에 가해지는 힘을 계산하는 방식이더라. 이걸 함께 기억하고. 그럼 전기장이 세기는 어떻게? 단위 점전화에 당 이 점전화가 받는 힘. 됩니까? 이 Q에 가해지는 힘. 되겠죠?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더라? 전기장이 세기라고 정의하더라. 이렇게 생각합니다.